야 닫지 해야죠 아니 뭐야 아니 시작했어 아니 아니 서포 제가 할 것도 많아서 그래도 짬 내서 영상 올리려고 딱 롤을 한 건데 이 새끼 때문에 할 맘 딱 사라졌어요 그냥 롤은 하면 안 돼 이게 뭐야 아까운 시간 내서 롤을 켠건 데요 이런number이 했기 때문에 아 다 서서 부르신대 심지어 뭐야 이거 빌드야 이 미친照 겨이야 나이스 아니 얘 왜 권지인데? 너무 시려운데? 이게 뭐야? 이거 왜 안해? 칼기사도 패작인데? 아니 이게 진짜 게임이 왜 이러지? 와하하하하하 까비 아 이기는데 우리가? 뭐야 사냈어? 크흐흐흫흐 이게 뭐야? 흐흐흐 흐흐흫 이게 뭐야? 흐흐흑 흐흐흑 뭐야 나도 갈게 아마 오는지 모를꺼야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여기에 화이사야 여기있네 여기있네 흐흐흐 철쌍 예 여왕들의 동맹은 미약해서 그걸 이끌 힘이 필요하소 헤헤헤헤헤헤 흐흐흐흐흐흐흐 아 오빠 오빠 어이씨 깜찍하냐고 오른도 나쁘지 않아 얘 이게 니 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없는 거 한 번 더 맥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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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엓! 레전드 자 바로가자 흐하하하하 여기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이게 뭐야 영국이 아 이게 물을 망했다 아야야야악 아야야야야 둘이 화해해 캐리, 캐리 인정? 인정? 캐리 인정? 인정? 끝 이게?